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로 충분합시다. 예수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뭘 바란다는 것은 그는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아직까지도 답이 안 난, 아직까지도 체질 안 바뀐 그런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이요. 여러분은 예수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 가지고 형통한 자라는 제모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요즘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크게 네 사건이다 그래서 크게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요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셉은 아주 흥미로운 별명 두 개가 있어요. 요셉의 흥미로운 별명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꿈꾸는 자.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 형들도 그랬죠.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 그래서요. 꿈꾸는 자가 별명이에요. 별명.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오늘 본문이 나오지요. 형통한 자. 그래서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또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꿈꾸는 자. 형통한 자가 된 요셉처럼 여러분들 또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CVD IP 24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VD IP가 뭡니까. 여정의 여정. 은약의 여정. 그러니까 24 이것이 최고 인생의 축복이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앱런트의 삶이 정말로 꿈꾸는 자.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 꿈을 가져야 돼요. 나 꿈도 없어. 그건 죽은 자나 마찬가지. 우리 꿈이 뭐예요. 우리 여원 공동체의 꿈은 237 날아보고 마. 그렇죠. 여러분 CVD IP. 은약을 잡고 여름 나가면 하나님 꿈꾸는 자가 되기하고 또 뭐예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 7월 8월 동안 랩런트 유언회가 각 부수별로 그렇게 이제 예원 랩런트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했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파송식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랩런트를 통해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꾸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꾸냐. 세상의 틀이 어떻길래.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모든 랩런트들이 이 기간에 붙잡은 이 말씀 실제로 은약적 비전을 붙잡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나 하나가 정말 틀을 바꾸면 모두 환경의 틀이 바꾸어진다. 전부 다 그렇게 이 은약을 붙잡고 꿈꾸면서 실현을 하면 형통한 자의 삶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이런 랩런트들이 다 되시기를 재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여러분은 요셉이 장차 당대 최강대국 요셉이 장차 택 최강대국 애급의 총리 애급의 총리가 되었다. 그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렇지 요셉은 참 꿈꾸는 자였고 형통한 자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환경은요. 요셉의 형편을 보면 전혀 형통하지 않아요. 형통이란 단어가 있을 수 없어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뭐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급은 노예로 팔려왔어요. 애급의 노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그냥 재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다. 노예인데. 노예인데 옷도 제대로 모르고 신발도 모르고 노예는 맨발로 다녀야 돼요. 노예인데 종인데 형통한 자다. 그렇게 밝혀있어요. 더 황당한 것은 요셉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감옥에 가서 제수의 신분으로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범사의 형통 깨서더라. 감옥 갔는데. 그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형통하대요. 요셉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 자신이 취해 있다고 하면 형통하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 지금 억울하게 노예 생활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 비참하게 감옥에 왔는데 계속 형통하다는 말이 맞느냐고요. 화가 날 정도로 사람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게 형통하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 그게 뭐예요? 온갖 일이 다 내 뜻대로 잘 그렇게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게 형통이라. 그런데 요셉은 전혀 상식적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가 여러분 살아온 경험 가지고 보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서 빨리 틀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답 안 나오면 여러분 맨날 헛디디다가 헛삭을 보내다가 인생 끝나요. 오늘 본문 통해서 예원계 전성도는 성경적 형통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아주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사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간표 되기를 제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형통의 비밀입니다. 자 1, 2절을 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르시나 친일의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말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사니라 요셉에게 요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음친하로 살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냥말로 노예 신분으로 전략하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이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 개념 여지없이 깨버리는 장면이에요. 2절 말씀에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적 형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주 마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저자말로 섭리하시고 지금 계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이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다 열어주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으면 그것이 형통이다. 더 쉽게 말하면 형통은 내가 무슨 형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달려있다 이 말이 본문 23제로 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냐에선 이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의 주제가 뭐예요? 형통의 주제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형통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 돈이 아니고 형통이 문제와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생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삶이 그 종살이가 형통의 삶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하고 다릅니까? 우리 생각과 가치하고 다릅니까?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억울하게 하는 감옥 생활이 형통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니까 나오는 특징 불평, 불만입니다 불행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나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전문만 더럽히는 출입한다고 해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뭐여 완전히 서리라 아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뜻이라고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획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적 형통이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성공에 대해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공했냐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보여주신 참 성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여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십자가 십자가 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당할 수 당하는 고통제 가장 큰 고통 십자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계기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 문제, 원제, 자범제 이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져야만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해서 묵묵히 예수님은 들깎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실 우라라야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심 내 계획 내 자존심 정답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말씀해도 보면 그런 적 너희는 이 은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은약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 적용해서 좀 변화되라 생각을 좀 터에 터에 바꾸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왜 응답이 없느냐 왜 삶에 기쁨이 없느냐 왜 평생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감사가 없냐 내 뜻대로 사니까 내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없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형통이라는 것은요 바로 은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시겠어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 때 참된 형통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예배가 이끄는 삶 성령께서 이끄는 예배 예배 성공한 적 단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아무 동기목적 아무 잡생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포대는 강단 매실을 붙잡아야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할 수 있고 영적 성장을 체험하게 될 때에 성경적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영계전 성도들 이런 은약 성취의 증인으로서는 성경적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의 증거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은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불신자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난다 자 보디바리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사의 형태가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계전 성도는 요셉과 같이 불신자가 볼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진다고 할 정도의 수준되기 바랍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있는갑다 너를 보니까 신이 있기는 있는갑다 이게 형통한 자예요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야 확실히 너는 내하고 달라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런 소리 들어봤냐고요 반대로 어이구 너는 맨날 교회에 나가는데 네 꼴이 뭐냐 맨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라고 불평이 나고 늘 그렇게 어둡게 살면서 뭐 교회로 왜 나가냐 그렇습니까 자 오늘부터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직인 부모 아니에요 생활적인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 속에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신앙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런 삶은 결코 성경적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서시구나 아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사용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집사람을 서시네 저 분야에 사용하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저렇게 서시구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서시구나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장로로 권사로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 좋다고 소문하는 집에 가면 마누라 때려 그것도 술 처마시고 개구신이에요 개구신 기기 무슨 장로 완전 가짜지요 남들이 백분 천분 칭찬해도 그 속은 완전히 가짜지요 드러납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확신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치사하게요 불신자들 노는 게 얼마 치사합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밥 한 끼 먹었냐 그 하나 때문에 그 내용들이 참 장기삼당 서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존심 안아가지고 말 한마디 고투리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목을 거는 게 불신자들이잖아요 그거 볼 때 얼마나 우스워요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이래 느끼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은약 가진 사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은 그래 말해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그래하고 무슨 교회 다닌다 영적 자존심 불신자 불신자 밥 얻어먹습니까 카드를 팍팍 잘라서라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 얻어먹겠어요 사는 거요 한 분 사면 한 분 사고 열 분 더 얻어먹어 그럼 교회 가잖아요 니나 다녀 니나 다녀 교인들이 보면 말이에요 불신자들보다 큰 스케일이 작아요 불신자들의 스케일이 커요 하룻밤 술폼 마시면 몇백마리 술폼 마셔 이 교인들은 밥 한 끼 사나 눈치 살살 봄부터 돈 몇 분 대달 그거 가지고 사람 눈치 이런 나 청년 때 친구들이 전부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교회는 노는 게 쫌생이들이야 어떻게 되는 판 열 분 더 얻어먹어 시원하지 아니 사람이 말이 세상에는 안 그랬거든 한 번 사면 한 번 사고 한 번 사고 이렇게 좋던 두 번 얻어먹어 한 번 정도 사고 행패 어려우면 세 번 얻어먹어 한 번 정도 사고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데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그 말이라도 이 교인들의 얻어문이 처질이 돼가지고 고맙다 말도 안 해요 이상 거지들 스케일이 너무 좋아 나는 어느 해 봤기 전에는 교회 친구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고 이 쫌생이들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어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못 나가지 다 끊었지 밖에 다 끊었지 저도 대상자들이 대상자들이 만날 대상은 아니에요 눈 딱 열리니까 죽은 사람 들고 다녀야지 쫑발이들 그 쫑발이들은 지금까지도 쫑발이요 교회도 교회도 목회도 신학 간다고 내가 따라오는 님 9명인데 하나 제대로 된 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 학교를 다니는 학교를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어디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노는 게 달라요 창원에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도 존경받게 돼요 나중에 다 인정받고 역시 다르다 이게 제대로 된 신학생활이에요 자 사지를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전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요하여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급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하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미친지라 형통한 자의 삶의 특징은요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요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가정에 큰 복을 받는 거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시킨 대로 하니까 뭐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왜 믿는 사람이 실패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봤냐고요 하나님 뜻을 잡았냐고요 내 기도 나를 도와주세요 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아니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은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야 얼마나 지혜로우게 이럴 처리를 잘했겠어요 요셉은요 결국 보디발의 보디발의 전폭적 신뢰를 받습니다 전폭적 신뢰 보디발은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요셉은 뭐가 됩니까 자기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총무 요셉에게 모든 소위를 맡겨서 그로 하여금 관리하겠습니다 다 맡겼어요 돈 돈 돈까지 다 맡긴 거요 돈을 맡겼다 이게 뭐요 그만큼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돈이면 다예요 돈의 사람들이 다 이상한 짓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이 돈 때문에 말이에요 돈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이걸 맡겼다 얼마나 노예인데 노예인데 얼마나 신뢰했으면 다 맡겼어 생통한 사람은요 이렇게 어디에서나 없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게 형통한 자입니다 그 직장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형통한 자예요 있으나 없으나 언제 잘릴지 몰라 형통한 자 아니 하나님 함께한 자 아니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육체를 보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위해서는 다 맡겼다 그랬는데 왜 먹는 음식을 여기서 말했을까 애굽인과 히브리간의 식사 규정이 달라졌어요 애굽인과 이 히브리 이 요셉은 식사가 달라요 그것밖에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로게 되어진 것처럼 보였던 요셉의 삶 속에 또 문제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와요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문제 안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 또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뭐가 왔습니까 보드바리 아내 요셉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왔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모가 변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엄청 잘생겼어요 사람 얼굴이 시큼해요 에지프트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에지프트 시큼해요 아프리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인이에요 잘생겼어요 얼굴이 용모가 뛰어나고 얼굴이 아주 뭐 아름다웠다 했으니까 남자가 아름다웠다 얼마나 잘생겼어요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요셉에게 보드바리 아내가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성적 유혹을 합니다 7절로 10절이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위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적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요지부동 내가 어찌하여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식하고 살아기 때문에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결국 뭐요 보디바레 아내의 무함으로 강간 이 미수죄의 감옥 갑니다 자 요셉 대단하지요 요셉 그렇게 매일 윙클해요 매일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계속 요셉을 꼬시는 거요 그리고 천국 가면 요셉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당했냐 외롭게 타고 혼자 살면서 매일 유혹하는데도 결국은 그야말로 반대로 그냥 안 들어주니까 옷을 확 뺏어가지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강간 미수죄로 감옥 갑니다 당시 애국법에 따르면 종의 신분으로 상전의 아내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범하려고 한 자는 어떻게 해요 적결 처형을 당하게 되어있어요 그 당시에 적결 처형이 그런데 요셉은 적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왕의 죄수들만 있는 장관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적결 처형당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 대한 도대발의 총애와 신임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요셉의 일생을 다루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본 분들이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 요셉이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갇힌 그날 밤 보디발의 아내가요 보디발은 못 살겠고 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있느냐 바가지로 빡빡 긁었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이 보디발이 부인을 향해서 이 말합니다 야 네가 요셉 꼬셨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부인이 막 울면서 억울하다고 통곡하면서 우는데 보디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시한 것은 다 진실이야 그랬어요 요셉처럼 평상시에 삶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쳐야 됩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가두고 그의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던 것을 무선지 살포지 않으시니 이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요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 성을 하는 이 장면 이 본문의 1절에서 6절 노예성 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의 총책임자인 간수장의 마음에 물 열어서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과 마찬가지로 이 간수장은 감옥 내의 모든 죄수 관리를 다 그렇게 제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그렇게 맡기고 자기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쓸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의 결과예요 결과 신뢰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없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형통하다 이 말은 이분이 말로 찰레아허 찰레아허는 뭐예요 돌진하다 돌진하다 해치고 나아가다 라는 것이 형통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형통해 하신다 이 말은 요셉처럼 언약성취를 위해서 장애물을 해치고 막힌답을 넘어뜨려 나아가는 의미예요 지금 지금 막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를 총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하기 위한 전두산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장애물이 없이 무을 입성하는 경우는 극히도 하나님 앞에 승인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다 연단을 봤습니다 연단을 요셉처럼 집안에서 어릴 때보다 당하던 커서 당하여 모셉처럼 커서 당하던 하이튼 간에 그런 연단을 거의 다 봤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완전히 체결화되게 만들어서 완전히 셔틀 인생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계기예요 지금 그러면 의미에서 여러분이요 여러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아버지 문제 어머니 문제 학선생님 문제 여러분이 자신 문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일날 우리 예배 중에 잔성불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신 가사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동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것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적 관점을 가진 겁니다 언약적 관점을 가져라 언약적 시선을 가져라 내게 닥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유익이 되나 안되나 그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 찬송을 지은 화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맹인이에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동하리라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만사형동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있었어요 예원견누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24시 누리면서 모든 것을 합리하여 서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는 그래서 일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죄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말이 희망고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희망고문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말로 인생 괴롭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희망고문 뭔가 될 것 같이 기대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또 큰 좌절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특별히 청년들이 이런 희망고문 속에 좌절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나오는데 하는 것마다 그냥 고문이란 고문 세상의 희망은 세상의 희망은 이렇게 문제와 사건 환경 속에서 희망이 절망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언제나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는 무슨 형통이요 절대 형통입니다 절대 형통 나는 그걸 체험하고 이 자리에 정의로 쓴 거요 체험을 알아보고 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고름도 후서 4장 7절로 9절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글자까지 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암을 알게 하리암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 삼을 당하이도 싸이지 아니암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이도 낙심하지 아니암이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만 되지 않이며 거꾸로 버림뜨림을 당하이도 망하지 아니암이며 거꾸로 버림뜨림을 당하이도 망하지 아니암이며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요 성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여운교에 다니면서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하고 낙심적인 말하고 그냐말로 절망적인 말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듣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은 절대 형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내 비록 지금 노회생활 같은 처참한 자손님 상하는 일이 걸렸지만 내 지금 너무 억울해도 감옥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에 무한도전하는 영원교에 전성도 다 되시기를 정원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은약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약 부작 하나님이여 나도 꿈꾸는 자 나도 형통한 자 된 이 요셉처럼 지금은 노예여 지금은 감옥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세계보호마 2,3,7단 보호마 주의원으로 설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은약으로 이기가야 주옵사사 주와 맺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원 사랑해 예수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원희만 해도 영계 모든 주의원